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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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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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냠냠냠 식구들 뵈러 한 상 차려왔습니다. 요거는 얼갈이 배추 있어서 소고기 넣고 국 끓였어요 된장국. 요거는 골뱅이 무쳐 놓고요. 요거는 고추잎 나물무침. 요건도 석박지 엊그제 했고요. 전번에 양파 장아찌 이렇게 해놓은 거 놓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의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물갈이 된장 소고기. 소고기야.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괜찮네. 음. 음. 진하네, 국물이. 소고기 들어갔다고. 음, 틀리네 맛이래. 여기 이 국물을 원래는 멸치로 육수를 내서 부으면 더 맛있어. 음. 번거로우니까 그냥 물 부어서 끓였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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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작가작하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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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고추잎이에요. 음. 음. 우린 나물을 좋아하니까. 음. 음. 냉동시켰던 건가? 응 맛있다 응 골뱅이 무침 되게 맛있는데 골뱅이 무침 맛있어? 먹어보자 아주 맛있네 이거 음 면에다가 무침 먹어도 맛있잖아 원래 골뱅이에다가 면 넣는 거야 오늘은 밥 먹고 먹으려고 반찬으로 안 했어 밥하고 먹어도 맛있네? 그럼 반찬으로 먹어도 되지 맛있네? 맛있네? 응 아주 이제 국수 넣고 그냥서 비벼 먹어봐 꿀맛이지 아버지는 저랑 옷이 똑같은 거 같아요 색이 그러네 똑같은 색깔이네 똑같이 생겼어 고춧잎 나물도 부드럽고 맛있네 나물들이 맛있어 고춧잎이 영양가가 그렇게 좋더라고 옛날에는 고춧잎을 많이 심었잖아 시골에 고추잎을 가을에 뜯어다가 이렇게 무치면은 이렇게 영양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지 근데 요즘에 알고 보니까 영양가가 그렇게 좋대 이게 여보 맛도 좋은 거 같아 맛도 좋고 맛있다 떡밥이 맛있다 이거 엊그제 담가서 맛도 안 봤어 처음 꺼내놓은 거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야 맛있다 진짜 음 먹는 거마다 맛있다고 akhir 아니 그냥 알맛게 익었을 멈춰서 맛있네 몇일 된 거야? 3일 정도 됐어 그래서 약간 밖에 있다 날씨가 더우니까 김치낭장이 녹거든 잘 익었네 국이 맛있어요? 맛있겠네 ㅎㅎㅎㅎㅎㅎ 오우~! 이제 가을에 늦가을 좀 쓸쓸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끓여 먹으면 맛있어 아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그냥 한 잔 더 주세요 맛있어? 골뱅이에다 막걸리 한 잔씩 해야 되는 건데 막걸리 없어? 있을걸? 있을 거야 가봐 한 잔 먹던 말고 막걸리 따릉이야? 아니 엊그제 먹던 남은 거 생각이 나서 골뱅이잖아 골뱅이잖아 브라보 홀리 생겼네 우리 뭐 많이 안 먹으니까 아 얌얌 식구들을 의아여 아 진짜 시원하다 아휴 막걸리는 시원해야 맛있어 시원하지 않으면 맛있더라고 이게 아 음 아 죽여줍니다 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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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더 맛있어 졌어 아유 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아 집 밥이 다 맛있다 그러겠어 이것도 맛있고 양파도 맛있고 그래도 아삭아삭한게 양파는 아유 잘 먹었지 맛있게 잡았지? 맛있었어 아주 아유 너무 맛있게 먹었네 아유 진짜 또 맛있다 그러고 다 맛있다 그러려고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냠냠 식구들도 잘 지내시고요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dropdown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1시간 동안 지금 전달한 시간입니다 이제 안날냠 식구들 dam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